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3일 화요일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은 창조주께서 그분의 본성과 목적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기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선교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9절 10절 신약 성경에서는 인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약속으로만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마 누엘 하나님께서는 성수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 나사렛 예수의 육신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육신이 되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지속적인 열망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에서 18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이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례가 충만하신 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선교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교 계획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묵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연합과 우예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예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바로 전해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주와 선지자 520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더딘 듯하고 이루신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는 세상에 거하지만 이 땅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